계속 가보도록 하자 어... 부두... 37 노리공원 이쪽인데 어어어 총이 다 총이 아니에요 너는 절대 돌아가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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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왜이래 아이씨 야 이거 어... 해야겠다 총알을 지금 너무 이상케 썼어 아... 뭐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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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어? 아... 나... 진짜... 총알을 저렇게 쓰면 안되는데... 자 에피소드 초기화하면 어떻게 되지? 회전초밥님 어서오세요 으음... 으음... 조심해 인마 들어가 오케이네 음... 어... 그래요? 미...미...미친거 아니야? 다리 괜찮아요? 자... 탄산업류 저거 먹을거 먹을거 포도주 이쪽으로 가는건데 길이 없어요 여기로 갈수있나? 못가죠 갈수있는 길이 없는데 생수 어... 탄수항련을 지금 먹을게 아니라 지구력을 많이 늘려주는게 뭐겠지? 아드레날레인 조사기 이쪽으로 가야되나? 저쪽을 막히고 그럼 이쪽으로 가야되네 이쪽이네 이쪽 야올라가올라가 야 숨숨숨 좋아요 자 자 좀 쉬다가 다시 내려가야죠 자 쭉 내려가고 어? 야 야 우리 총이 몇개있냐 아 아 다 암호드야 어 어 어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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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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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어떻게 넘어 가 어 어 어 어 저거랑 오케이 뭐야 이쪽으로 쭉 누구세요? 헨리? 린다? 메이? 아무도 없나요? 아 또 누가 잡아간거 아니야? 어 비디오 카메라 누가 찍혔는지 봐야지 어! 린다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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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가져갔어! 아아 나 다섯 발이나 했네 와아 나 이런 제일 빌어 와 젠장 진짜 다섯 발이나 해놨는데 와아 다섯 발이나 해놨는데 쯔 할말 할말이랬다 할말이랬어 뭐야 뭐 어디로 가야 된단거야 이리로 지금 못간다는 얘기 같죠 아니 지금 어디로 가라고 갈길이 없는데 아아 씨 평범하게 길로 안가는구나 항상 평범하게 길로 안가는구나 항상 평범하게 길로 안가는구나 항상 아아아아 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rt 야 바로 공격하는게 어딨어 오오오오오오 우와아 착 와아 넘겨 총을 다시 모아야돼 이제 나랑 내 권총만 남았구나 아 권총이 아니라 활 그렇게 말을 하네요 아까 여기였지? 야 바로 공격하는게 어딨어 진짜 이 자식들 어 니미야 또 두명이 세명 있었는데 아까 오케이 총알 두별 총알 두발이에요 여기는 애들이 뭐 이렇게 위협을 안통하는 위협이 안통하는거 같은데 총 줬어요 저기 누구있는거 같은데 누구있죠? 누구있죠? 자 저기 뭐야 놀이동산의 재앙 아니 부두의 재앙 주인공이 온후로 그곳엔 사람이 더이상 살 수 없었다 어딨는데 지금 누가 날 불렀는데 지금 시체를 발견한거 같은데요 이쪽에서 소리가 난거 이쪽에서 소리가 난거 같은데요 아이 활로 바꿔놓고 얘네들 위협하는게 위협받는게 없어요 지금 위협 안받아 다 총이야 우야 우야아 우아아아 씨 치 여기 꽤 어려울거 같은데 아 으악 네 아 이 화를 화살이 딱 두발이 쳤으면 여기 정말 쉬우 쉬울거 같은데 가사를 쏘고 회수하고 쏘고 회수하고 해야되가지구 총 내놔 총 어 총 어딨어 여기지 여기 한명 더 있었지 이쪽에 있다가 가까이 오면 죽이죠 자 이리와 가까이 까지 한명 더 있을텐데 지금 이쪽으로 갔나? 야 화살 한발로 정말 많이 우려먹는다 잘 안보이나봐 쟤네들도 안개 때문에 잘 안보이나봐 자 둘이 몇명인지 모르겠다 어어 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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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뭐야 얘 투구까지 썼어 쟤 못죽여 못죽여 투구까지 썼어 쟤 투구까지 썼어 야 저런게 어딨어 야 저런게 어딨어 쟤 못죽일거 같은데?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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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끄덕도하네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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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끄덕도하네 쟤 못죽여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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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ers 끝에 오우씨 열심히 와아 에너지 응급차 치르고 야 쟤를 어떻게 죽이냐 원하는 대로 쓰래 자기는 방탄조끼 입었다고 와아 헨리의 휠체어라고? 헨리의 휠체어라고? 오! 메이다 날 위해 와줬군요 네 얘 또 얻고 가야되네 와아 지진 진짜 음 보트에 타래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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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못가 아이씨 아이씨 이 쪽으로 뭐 아 완전 무적의 적을 만들어놨으면 저거 어떻게 하냐는거냐 어 어 잠시만 어디로 왔지 내가? 지금 지금 돌로 막혔죠? 오케이 아 물로 지금 아까 있던 데가 물로 찬거구나 아까 왔다갔다 그랬는데 지금 물로 가득 찼죠 로 고 고 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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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아 저리 올라가 아야야야 해 저 올라가고요 야 헨리는 어디갔어 야 헨리는? 야 헨리 헨리 어떡하냐 그들의 목적지는 포트시애라는 곳이거든요 포트시애나?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들은 여기를 우리가 여기 이틀이면 도착한다고 했으니 가깝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린 이전에 거기를 언급한 다수의 메시지를 들었어 모든 보급품이 보급물자가 많은 것 같아 예 보트 아직 이렇게 착한 사람들 좀 있구나 서두르십시오 어서 타세요 같이 갈거에요? 아니 메이 난 아니야 왜요? 그럴 수 없어 조리와 매를 찾기 전까지 난 그들을 한번 떠나고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그리고 헨리는 아직 저기 밖에 있고 그는 내 도움 필요할 거라고 그럼 아저씨 이거 인형 헨리 아저씨한테 전해주세요 아 딸한테 전해주세요 나는 같이 가는게 아니었군요 와 쟤가 누구지 근데 도대체 쟤가 누군지 안 나와있잖아 장비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자 생존자 난이도 약탈 아 끝이야? 아 뭐 이데이 아 겁나 재미있네 한창 재밌은 때인데 지금 끝이야 와 며칠동안 살아있던건가요? 맨 처음에 며칠이었지? 맨 처음에 며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1일까지면 하루에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야 다? 야 하루만에 대박인데 아 뭐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시기 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한데 아니 아무런 단서가 그냥 조금 예상할 거리만 좀 주고 없어 자 어쨌든 I am alive 나는 살아있다 였습니다 재밌네요 생존 게임이라기보다 암벽등방 게임이라고 하는게 맞겠죠 스토리도 괜찮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